안녕하세요. 오늘도 1000%의 수익률을 향해 달립니다. 이상로의 텐텐 베거 와우넨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었죠. 코스피가 무려 4개월 만에 2500선을 넘겼습니다. 반도체가 바닥을 통과했다는 기대감에 2차전지주도 상승 탄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코스닥은 개인들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는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 번 더 2500선을 돌파하면서 중곡투,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투자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는 부분이었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2500선을 향한 돌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일주일 만에 드디어 돌파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주식이다. 이제 다시 주식이다. 그게 오늘 시장의 트렌드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몇 가지 한 번 짚어봐야 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2차전지주들이 파죽지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말 동안 2차전지주가 너무 과열됐다, 이런 리포트가 나와서 이제 새로운 주에는 좀 다른 주도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2차전지주였습니다. 우리가 주말 동안에 미국에 대한 발표도 있었지만, 또 국내 시장에서는 LGNA 솔루션에 대한 실적 발표도 있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또 크게 성장한 모습을 보였었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2차전지주들이 그냥 기대감이 아니었구나, 호황된 꿈이 아니었구나라는 부분 자체에서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이 재평가가 좀 나오는 부분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LGNA 솔루션에 대한 실적적인 부분 자체에서 키워드가 몇 가지가 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바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엄청난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재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먼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삼성의 스티어와에 대한 부분에서 거래관계를 많이 가지고 있던 기업들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3알미늄부터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알루미늄 관련주들은 왜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가 될 수 있느냐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겉에 있는 박에 대한 형태를 띄는 것을 바로 알루미늄 캔을 이용한 박에 대한 형태를 띄게 되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세를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신 EDP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상신 EDP도 마찬가지로 삼성 SDY에 대한 밀접한 거래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원통형 배터리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 또 자세히 한 번 더 재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의 파죽지세는 LG에너지솔루션의 나비효과라고도 좀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이 워낙 좋은 모습에 대한 실적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소재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재평가를 받는 구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무작정 기대감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결국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한 완성품이 많이 팔린다는 것은, 소재에 대한 부분도 그만큼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장을 해석을 하는 거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것이 LG화학그룹주를 좀 보셔야 됩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석유화학업종에 대한 제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LG에너지솔루션에 들어가는 그에 따른 부분에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LG화학도 다시 한 번 더 바닥권역의 재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결국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차전지 소재에 대한 재평가가 전반적으로 다 나타나면서, 종목권들에 대한 다시 한 번 더 재부각되는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2차전지에 대한 고점이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에 대한 중립 의견도 증권사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가 항상 증권사에서 꼭지라고 얘기할 때마다 그게 꼭지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사실 많은 분들이 또 꼭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더 항상 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주도주는 항상 우리가 모르게 고점이 형성되고, 그다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모두 다 고점이라고 얘기할 때는 고점이 드러난 적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당분간 이런 수급 솔리마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만큼 지금 현재 실적을 동반해서 갈고 있는 섹터는 2차전지 말고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AI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전반적인 하락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AI라든지 로봇 관련주들에 대한 수급도 많이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기서 한번 이유를 한번 찾아봤던 것은, 우리가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기업이 최근에 AI 관련된 기업에서 대장조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유상증자를 발표를 하면서 고점에서 그냥 밀려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한 15% 오늘 빠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그대로 반영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앞서 이제 우리가 2차전지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2차전지 실적을 동반해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다 보니까,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강한 흐름으로 반등을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 테마성으로 올랐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이런 유상증자에 대한 발표라든지, 증자에 대한 발표를 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 관련주가 잘못됐다, 또 로봇 관련주가 앞으로는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AI라든지 로봇 관련주를 봤을 때 우리가 셀바스 그룹을 대장조에 대한 역할로 봐왔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대장조에 대한 흐름은 좀 더 바뀔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장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로봇이라든지 AI 관련된 기업들 안에서도 실적을 동반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재평가는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로봇 관련주를 보더라도 우리가 현대위와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위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협동로봇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대신에 대형주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미국에 대한 IRA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된다면, 결국 자동화에 대한 부분이 선풍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실적적인 부분과 직접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재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런 현대위와 또는 현대차 그룹 내에 있는 로봇 관련주들도 충분한 시장에서에 대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 관심 종목에 로보티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봤는데, 로보티즈는 한 3거래일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빠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로보트즈, 지금인가요? 무작정 우리가 떨어지는 칼날을 함부로 잡지 말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쯤에 바닥은 형성될 거야. 그런 생각들은 지금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곧장 휘어잡는 부분보다는, 이 정도 가격대에서 4일장 정도의 반등이 나오는지 여부, 저는 4일장 정도 되면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구간 자체에서 한 번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저가 매수로 돌입하시는 방법은 무방하지만, 오늘의 하락은 그대로 한 번 지켜보시자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도금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바뀌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밭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 자체를 공부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은극밭 같은 경우에는 도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구리 관련된 기업이라 볼 수 있는, 이구 산업도 오늘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 그전에는 상한가 두 번을 갔었거든요. 그만큼 강한 흐름을 동반했던 부분 자체가 나타났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 TCC 스틸이 오늘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들도 장중에 이루어졌었는데, 이 TCC 스틸이 하는 일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도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런 도금이라든지, 또는 원자재, 구리, 알루미늄, 니켈, 그리고 망간, 이런 관련된 금속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동국 산업도 마찬가지죠. 동국 산업이 주로 지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이, 이런 도금 관련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금 관련주들의 움직임 자체는 선별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거기에 대한 키포인트를 잡는다면, 바로 2차전지와 관련된 도금 관련주가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와 수혜주들 정말 속속들이 찾아가는 시장입니다. 오늘장 체크 포인트들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럼 템백어를 이룰 오늘장 원픽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포스코 홀딩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네,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다우 데이터가 신고가를 강하게 움직였었고요. 과거에 카카오,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포스코 홀딩스.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의 전환? 이 세 가지 기업이 모두 다 뭔가에 대한 물적 분할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계열사에 대한 지주사 형태를 띄다 보니까, 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분 자체도 상당히 계열사가 많고, 그런 계열사가 재평가를 되면서 지주사가 재평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곤 하는데, 특히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현재 재상장이 되기 전에, 우리가 포스코는 철강 업종이잖아요.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을 비상장으로 넘기고 난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재상장이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철강이라든지 비철강 분야에 대한 시장의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까지는 철강 쪽에 대한 매출이 약 6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아직은 포스코는 철강주다, 그렇게 얘기해도 맞습니다. 다만 지금은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비철강 분야에 대한 재평가가 나타나면서, 시장은 평가를 다르게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바로 소재 공급 업체로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목표가는 46만 원대, 그리고 손주권은 일단 3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겠고, 사실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제가 유튜브 상에서는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그림으로 정리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대신 제가 오늘은 포스코에 대한 지배구조를 보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여기에 이 포스코 홀딩스를 보면 소재주들이 모두 다 보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먼저 최근 들어서 이슈가 되었던 것이 바로 리튬에 대한 부분인데, 리튬 호수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급등이 나왔던 게 포스코 엠텍이라는 기업이 있지만,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가 지배구조를 100%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리튬 쪽입니다. 포스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리튬에 대한 지배구조 100%를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옆에 이제 니켈이라든지 니사이클링, 바로 폐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포스코 푸체엠이 포스코 케미칼의 사명이 변경된 거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부분, 차세대 소재로 대해서 지금 JK 솔리드 솔루션이나 실리콘 솔루션이 있는데, 이건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이 회사에 나와 있는 리튬 관련된 부분, 수산 리튬 관련지, 강원에너지나 대보마그네틱, 그리고 지금 금량 미래나노텍에 대한 얘기가 지금 함께 나오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갤리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옆에 있는 니켈 같은 경우에는 고려아연이라든지, 최근에 케이지 케미칼 같은 기업들도 좋은 모습 보였죠. 이 관련된 부분은 바로 니켈 관련지로 보시면 됩니다. 리사이클링 마찬가지로 오늘 포스코 스모학이라든지, 우리가 방송을 소개해드렸던 웰커론 한텍 같은 기업이 리사이클링에 속해 있는 기업을 보시면 되고요. 양극재, 음극재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양극재, 음극재 관련해서 소재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있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재평가를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실리콘 솔루션은 바로 실리콘 음극재, 대주전자 재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현재는 2차전지 관련돼서 전반적인 재평가가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관련된 기업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 회사로 변하는 포스코 그룹주까지 한 번 짚어봤고요. 오늘의 원픽은 포스코 홀딩스였습니다. 철강과 함께 리튬 소재 사업 기대도 더해주고 있고요. 목표가는 46만 원, 손절가는 36만 원 제시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와우넨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